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 현지시간 4일 저녁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 아비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를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. 이번 시위는 이스라엘 국민의 76%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열린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초기 충격이 가시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. 가족 등이 하마스에 납치돼 있는 이들도 이번 집회에 상당수 첨가했습니다.